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혼이 잃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멘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하께서 아멘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거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나타난 인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제한된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까지 들으신 말씀만 해도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계속 배우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깨닫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환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효력이 좀 빨리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더디 나타나겠죠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든지 아니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약을 잘 복용하는지 성의 없이 복용하는지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성경도 성경을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더디 깨닫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는 말씀처럼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찾고 계속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조하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에 가시가 엉겅키가 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이 사람에게 식물을 먹을 것을 낸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 하와가 수고하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는 말씀대로 거기에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 그 창조의 순서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 창세기 3장은 그 죄악의 시작 창세기 4장은 죄여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말로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신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모순된 말이지만 물론 믿고 지옥 간다는 그 말은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줄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믿기는 믿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건강이 괜찮은지 무슨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제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시험해 봐야 된다고 말했죠 어떻게 시험하느냐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제로 오면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며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느냐 얼마나 착하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이 뭐냐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대로 내가 믿느냐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 버려운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 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는 잘 믿는다 그러지 말고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믿음은 아직 아주 털컷만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마태복음 7장 21재로 보면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가 가서 주여 그러고요 밥 먹을 때도 주여 어떤 사람 길 가다 자빠져도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믿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다를 것이 아니다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좋은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행해야지요 행하셨습니까 행해야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없이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니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 힌두교도들 인도에 보면은요 소를 신에서 섬기고 뱀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2억 몇 천 가지라든가 하여튼요 자기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 그 사람들도 알라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무슬림들이요 회교도들은 사실은 잊지도 않는 알라신이요 그 모하메드가 지어낸 겁니다 자칭 자기가 알라신의 선자로 해가지고 성경이 있는 거 하고 좀 끄잡아내서 자기가 지은 거 하고 조합해가지고 코란경이라고 하는 가짜 성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라신 잊지도 않는 알라신을 위해서 죽어요 대단합니다 열심히요 하루에도 일곱 번씩 기도해요 공항에 가면요 이 무슬림들이 신문지 펴놓고 그 비행기장 안에서 비행기장 안에서 공항 안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줬다니까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 또 잊지도 않는 그 뭐야 불교에는 부처를 만들라든지 뭘 믿는 도리 아무것도 없어요 석가가 나를 믿으라든지 한마디도 한 일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만드는 게 부처고 값이 기도하고 대단해 돈도 엄청 바치고 절을 말이죠 엄청 크게 제가 미얀마에 우리 교회당 입당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절이 엄청 큰 절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안에 뭐가 있는지 싶어서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부처가 말이죠 셀 수도 없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막 애기 부처 시작해서 큰 부처까지 거기다 막 뭘 바치고 기도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선지안으로 하고 주여 이름으로 귀신으로 쫓아내고 주여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안 했나이까 이분하면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름으로 선지안으로 했다는 것은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그게 선지안으로 한 거예요 또 주여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이 늘린 사람이 귀신 안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오직 잘 믿었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날 떠나가라 쫓겨났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 형식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선지안으로 하고 주여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는 날 떠나가라고 쫓아내셔 주님 앞에 쫓겨나면 지옥입니다 그건 안 받은 사람도 선지안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녀봤지만 신학생들 보면 참 한심해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신학적인 거 목회학도 배우고 배운 게 많아요 설교하는 방법도 설교 목소리까지 배웁니다 설교할 때 손을 흔드는 제수처까지 배우고 아주 잘해요 나중에 구원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제가 러시아에 몇 년 동안 무스크바에 가서 전도했는데 러시아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자기들은 선교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어봤더니 엉뚱해요 아니에요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선지안으로 하고 기적도 행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적을 행합니다 병도 고친다고 그거 아셔야 돼요 방언도 해요 막 이상한 말로 저도 방언을 해봤지만은요 진짜 방언도 있고 가짜 방언도 있고요 마귀 역사로 하는 방언도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소용없어요 예 예 예 왜 불법으로 행한지 하러 떠나가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여 선지안으로 하고 귀신이 어쩌고 많은 거든 행했습니까 주님이 날 잘 아실테죠 예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했어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날 잘 아시죠 뭐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바쳤습니다 뭐 할 말 많겠죠 그런 사람은 몽땅 쫓겨납니다 아십니까 왜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예 예 점심 10편, 17편에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예 주님의 공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리니 그랬어요 내 의의를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의를 의지하고 찬송가에도 있죠 바라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바라든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교회당도 짓고 성교소도 했습니다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의의시 있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뭘 하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하는 것은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에서 주로 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은 구원 받은 결과고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받을 수 없게 생각하면 그게 불법입니다 다 쫓겨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 받은 사람은 아주 적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에 예수님이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아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는 시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겨자씨에 훅불만 날아가요 담배씨 비슷한 건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작은 씨라고 해요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로 비유했냐면 아무리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돼서 큰 나무는 아니고 대처 나무 정도의 나무가 돼요 새가 깃들일 만큼 그런 작은 것은 대개 1년 초인데 겨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무리 작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대사랑 호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힌 것처럼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도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한 것 중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 재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받았어요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았어요 그 가인과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농산물로 받쳤는데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예요 대구에서 좀 떨어진 농촌 교회인데 추수감사질이 되면 가을에 있잖아요 농산 가운데 농촌이니까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호박도 제일 큰 거 배추도 제일 탐스러운 거 뭐 과수원 하는 사람이 사과도 제일 보기 좋은 거 배도 제일 굵은 거 뭐든지 제일 탐스러운 거 농산물을 갖다가 강대상 외에 부서고가 싸놔요 그리고 떡을 해먹고 푸짐하게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 당연하죠 그게 비하면 아마 가인의 재단이 그랬을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아마 그름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주고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그 농산물을 들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주일학교 선생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데 학생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니까 말이죠 가인은 정성, 아무 정성 없이 아무리 캐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시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이고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재미있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리게 틀려요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성으로 하자면 가인의 인이 훨씬 정성이 있었어요 가인의 재물은 참 탐스럽게 풍성해요 정성도 들었고 노력도 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벨의 재물은 어미 양이 며칠 전에 낳았어요 새끼 양이에요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는데 그게 무슨 정성이 있어요 정성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어미 양이 난 거예요 새끼 양 그 장 새끼 창자가 흘러내리고 고기도 몇 토막 안 돼요 그게 볼품 없어요 양 새끼 살아 있을 때 이쁘고 보기 좋지 양 새끼 잡아놓으면 볼품 없다니깐요 내가 타면 아마 가인의 재물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가인의 재물 좋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세요 아하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재를 잡아서 번제를, 번제는 태워서 드린 겁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불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양을 잡아 바친들 소를 잡아 바친들 내가 그걸 받을 줄 아느냐 덜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니라 그걸 내가 원하면 내가 잡아먹으면 됐지 그 몇 마리 잡아 바친다고 그걸 좋아할 줄 아느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을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지 않았는지 그 답이 없어요 아마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도 했죠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그 모습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싹 태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 웃으시게요 그런데 그게 답이 없는데 창세기 4장에는요 그런데 답이 엉뚱한 데에 나와 있어요 엉뚱한 데에 히브리스 11장 4절에 창세기는 지금부터 기록은 3,500년 전에 기록됐고 그 사건은 훨씬 더 지금부터 한 6,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일 건데 히브리스 11장 4절은 지금부터 약 100년경에 기록됐을 테니깐 사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듣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되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을 뿐 아니라 아벨이 죄를 용서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봐주는 거 그 구원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보시고 답이 뭔지 발견하셨어요? 답이 뭐예요? 예? 예, 여기 색깔의 믿음으로라는 게 답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예,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듣다 죄읍사,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천국하죠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예물에 의하여 증가하십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또 이제 그게 문제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은 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열심히 교회 잘 댕기고 기도 많이 하고 돈도 바치고 열심히 잘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데요 그 믿음은 거기 믿음이 아닌데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 이 죄인이 어떻게 죄에서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가 사람인 변에 말씀은 자 그 함은에요 그 함은이 참 잘 되어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므로 재미있는 말 들었어요 믿음 생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믿어져요 그러면 이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들었을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시간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거기서는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없었어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기만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너희 엄마가 동산에 아주 간사한 짐승 뱀이 그때는 지금 같은 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먼저 꼬였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신을 휑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 자기 남편에게 들은 얘기죠 하나님이 그 선화과를 먹지 말라 할 때는 그 하와는 아직도 생기지도 않았을 때 만드시기 전이에요 이제 아담이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좀 불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모든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을 아주 모순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다른 거 다 먹으라면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 이상하잖아 그 하나님이 이상한 취미를 가진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지 하와에게는 말씀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하와는 난 몰라 응? 아담에게 하나 물어봐 그래야 되는데 마귀가 하와를 탁 들어갔죠 아담 옆에다 너희들어 먹지 마라 너희라고 안 했어요 아담에게 너는 먹지 마라 했지 예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응? 만지지 말라 안 했는데 이건 자기가 보탠 거예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반신반응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알면은 영락없이 마귀 시험이 넘어집니다 응? 그럼 마귀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에휴 먹어봐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응?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지 알아?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계에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맛있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막 억수로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명예와 권세 다 얻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요구가 있는데 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계에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하고 이관시키는 거예요 그래 여자는 좀 순진하잖아요 잘 속아요 아담에게 하면 안 속습니다 먼저 여자를 넘어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트리는 거예요 이제 도미노식으로 이제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진짜 좋아보이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거 먹으면 정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 없거든요 유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딱 먹었어요 이상해졌어요 예 아담이 같듯이 여보 여기 잡사바이용 뭔데? 선악가예요 무슨 말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예? 먹으면 죽는다고 했었어 나는 먹었는데 어쩌죠 죽겠지만 어떡해 나만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잡사봐요 그러니까 이쁜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아담이 마음이 약해 그럼 그럽시다 그럼 잡쌌다고 자 여자를 넘어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트렸어요 마귀가 미인계를 사용했는 거예요 여자 여자가 약하잖아요 남자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런데 말이야 선악가 다 먹자 먹자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 어떻게 밝아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행에서는 캄캄해져 버리고 선악가 다 먹기 전에 그러면 안 밝아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밝아졌냐 하면은 자기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은 그때까지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은 몰랐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잎사귀로 미니 스커트 한 비슷한 거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선악가 다 먹고 오전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낮에 햇볕이 나니까 잎사귀가 말랐어 왔다 갔다 몇 번 앉았다 했었다 하니까 다 부서졌어 저녁때쯤 될째는 줄기만 몇 개 남았었어 그런데 갑자기 저녁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이걸 말이죠 아주 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담아 어디 숨어있어 내가 안다잉 당장 안 나와 너 내가 먹지 말한 나무식과 먹었지 뭘 줄 알아 아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저녁과 똑같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랬을 거예요 예 분명히 모른 척하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숨어가지고요 부끄럽고 무섭고 해서요 예 아담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이제 이제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으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그랬죠 누가 너 벗었는 걸 말아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식과를 먹었느냐 물으셨죠 그 아담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있잖아요 여자를 주어서 먹었죠 첫째 하나님 책임이요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괜히 여자 만들어가지고 첫째 하나님 책임이고 둘째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죠 두 번째 여자 책임 나는 별로 책임이 없어요 사람이요 죄를 재면은 응? 잘못하면 좋은데 핑계가 어떻게 그리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둘이 싸우는데 왜 그래? 그러면 작아 작아 서로 서로 그러죠 나는 잘못한 거 없대요 하나님이 하와이에게 물었어요 하와이에게 너 왜 그랬어 네가 응? 내가 너더러 말하는 일도 없는데 네가 금방지교에 나가 있어 하와는 뭐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먹었냐 뱀이 나를 꿰서 먹었죠 핑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고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는 고통과 수구하고 자식을 낳는 그것이 여자가 처음 죄를 지은 대가입니다 그리고 아담 너 내가 너도 먹지 말하는 나무실과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 내 말 듣기에 왜 네 아내의 말을 들어 그러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 은근키가 나고 얼굴에 땀 흘리야 식물 먹을 거다 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고생을 해야 돼요 한문에 이 사내 남자를 보면은요 참 고생스러운 글자입니다 그게 입구 짜다가 안에 열식자 들어있죠 열식구를 먹여 살릴 밑에 힘적 힘역자예요 열식구를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또 밭전자도 되죠 입구차 밑에 안에다 열식자 밭 밑에서 일해야 돼요 죽기 죽기 살기로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에덴톤이 쫓아내는데 문제는 쫓아낼 때에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벌벌 벗어서 숨어 있어요 막 벌벌 떨고 지금 부끄러워서 어쩔 줄은 몰라요 무화과 휩싸기는 그것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짐승 두 마리를 끌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죽이셨어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펑펑 쏟으면서 죽었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봤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 가죽을 탁 벗기 쓰더니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다 하나님이 에덴톤에 쫓아낼 때에 아담 하와를 뻘고 벗은 상태에서 뒤통수 탁 때려가지고 나가 그러면 될 텐데 가죽옷을 한 별씩 해 입혀서 쫓아 냈거든요 창세기 3장 21재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에덴톤에 쫓아내세요 그 쫓아내는 마당에 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을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무화입 속에는 수치를 갈 수 없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이건 뭘 말하냐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죄를 리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가려줄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죄를 가려준다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어렵게 봐준다 그걸 가려준다 카바 카바 가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에게 이 옷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가죽옷을 귀하게 이기고 보고 잘 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쭉 설명했어요 그 가인과 아벨이 다 들었어요 가인은 듣고 똑같이 들었는데 가인은 아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아벨은 딱 듣다가 뭘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이거 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 죄는 죄가 가려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인간이 운다고 해서 죄 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성과 열심과 공론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죄 삭성 사망이니까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벨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우리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로마스 6장 23절에 죄 삭성 사망이니깐 죄 삭성 사망이니깐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거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용서 안 해요 육신도 죽을 뿐 아니라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니깐 그게 죄 삭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가려움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요 죄 삭성 사망이니깐 그래서 레이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고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이라 육체의 생명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빠져나가면 죽어요 피가 잘못되면 병들어 죽어요 피가 생명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이걸 발견해서 발표한 것이 100여 년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레이기 17장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야 돼요 피가 죄를 속하나요 다른 건 안 돼요 우리가 운다고 해서 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착하니 한다고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보세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2절에는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이라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죄가 사해지고 죄 없이 안 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야만 구원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죄가 사해지고 죄 없이 안 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 없이 할 뿐 아니라 의롭다 그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야만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기체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은 다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어렵게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왜 수 있느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해서 죽을 필요 없잖아요 죄 때문에 죽으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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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19일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아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순종해서 의롭게 된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해 죽었어요 대신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의인이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어 음 아벨은 그 쭉 듣는 가운데 그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어 아담 하버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아 죄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라고 제사했을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내 부모와 내 죄로 나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죄를 짓고 벌거벗어서 숲속에 두려워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내 부모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양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피를 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제 죄도 가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아벨이 이거 어떻게 깨닫을까? 이게 비밀인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래 받아주고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해서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사해달라고 하는데 안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형님. 하나님 제 제사는 받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소? 나 아직 덜 됐다.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몇 달 동안 농사하고 땀을 흘리고 수거하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이 재물. 이 재물에는 내 정성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응? 이걸 저를 받아주십시오. 깜깜 웃으시고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베는 좋아가지고 하나님 날 받으셨는데 형님 되면 안 됐구려. 하나님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쪽에 내릴 불이 저쪽으로 잘못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런데 제 동생 저 재물에는요. 정성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필요 없어요. 예미양이 며칠 전에 낳은 거예요. 그 보세요. 볼품 없잖아요. 피비린내 나고 고기 또 몇 토막 안 되고 그거. 여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잘못 보신 건데요. 받아주세요. 깜깜 웃으시게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얼굴이 붉으락 붉으락 그래가지고 왜 안색이 변하면 어느 짐이냐. 하나님 원망스럽고 시기가 나고 당 동생이 밉고 말이야. 그래서 형 가인이 아베를 돌로 쳐 죽였어요. 첫 번 살인자가 됐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가인은 어찌하여 아우를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해요. 악한 자는 마귀가. 마귀가 가인 속에 죽여. 저 동생 죽여버려. 가인 속에 마귀가 역사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에서. 누굴 죽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였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카톨릭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아세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책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해도 돼요. 없는 거 말하면 큰일 나죠.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댕긴 사람 아무리 교회에 댕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골로세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거든요. 깨달아서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 볼 수 없다. 그러면요. 열심히 교회에 댕기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집까지 구원받았다고. 어제같이 교회도 안 댕기고 죄짓던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죽이려고 그래요. 집까지 구원받아. 예? 가인이 아베를 쳐주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나니 이제도 그라하도다. 참 이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로마서 잘 안 나타난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여기 안 나왔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공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승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거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무슨 공놈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차별이 없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주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를 어기지 않느냐고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어기지 않느냐고 빚으로 어기지 않느냐고 마땅히 받을 걸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료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로운 일을 안 했는데 가인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의롭도 안 받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는 가인의 재단에는 정성도 있고 노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있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아벨은 정성도 없고 열심도 없고 노력도 없었는데 피가 있었어요. 피가 제일 있었어요. 제 삶 받지 않으면 제 삶이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럼 일을 아니할지도 의로운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은 자가 죄인이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료 여기시니 그 믿음을 의료 여기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해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료 여기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의료는 의룹담받는데 자기가 의룹을 해서 의룹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룹담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가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뭘 하나 몰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의롭게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걸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정치 않느냐 하나님의 의의는 의로운 일이 했으니까 아니라 거져주시는 의의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의의. 그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정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복정치 않습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 위에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 바리세인은요. 율법을 철저히 익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식계맹도 열심히 지켜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안식일도 지키고 십일조도 바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바리세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의로운 사람. 정통파입니다. 바리세인.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세금을 거둬서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과정에서 세금을 거두는 청부를 세금 거두는 사람이요. 세리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로마에 바치는데 조금 떼먹어요. 로마에서는 그걸 알지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아주 허가낸 도둑놈 같아요. 자기 동족에 세금을 거둬가지고 떼먹는. 그래서 이 바리세인 석의관 제사장 이 종교가들하고 바리세인은 상종을 안 해요. 바리세인들하고 말도 안 해요. 같이 음식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바리세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돼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아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나이다. 바리세인의 기도하는 폼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내다보면서 올리다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간음이나 도지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게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감사하고 그 사람은 실제로 의로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배고프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꼭꼭 바치고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옛날 바리세인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야 불쌍히게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팍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죄인으로 서이다. 나를 불쌍히 서서. 뭐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죄 이런 죄 그것도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아주 지옥에 떨어질 제 덩어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불쌍히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 100명 때려죽여도요. 불쌍히 주세요. 그것도 말해 뭘 해요? 네. 불쌍히 해 주면 살고 불쌍히 해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공료를 의지하고 나갔고 이 세리는 하나님이 불쌍히기는 은혜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은혜는 무조건 불쌍히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사진에 극렬의 풍성 극렬은 불쌍히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불쌍히 은혜의 극일의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를 살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흐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불쌍히기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뭘 극일의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를 살았는 그 큰 사랑을 흐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불쌍히기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뭘 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뭘 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불쌍히기 없어서 나는 죄인의 소유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세리가 저보다 바리세인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 사람 세리가 이 바리세인보다 어렵다 한 바 아니 바리세인이 어렵지 어떻게 세리가 어렵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어렵다 하신 것은요. 인간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불겁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죠. 이 사람이 어렵다 한 바 고 죄 없다 어렵다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철저히 멸망받을 죄인이니까 불쌍히 해 주세요. 불쌍히 해 주면 구원 받고 불쌍히 안 여겨 주면 지옥이죠. 우리가 구원 받은 건 뭘 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해 주는 은혜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해 하나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그 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여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거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가족 옷을 만들어 입힌 건 구원의 옷이에요. 예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그 옷을 입히세요. 어렵다고 했어요.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혔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 의의의 옷이에요.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는 안 돼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는 다 더럽다고 다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면 죄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살았다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에요. 죄가 발린 옷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다 쇠피하면 잎사귀 같으므로 무화과 잎사귀 같으므로 그거는 옷이 안 돼요.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라야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그거 안 되니깐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세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당당히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아벨은 그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함께 나감으로 죄사 안 받고 의롭도 안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기는 하는데 자기 열심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농산물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하고 엉겅킬러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헐고 돌아가리라. 범죄한 죄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한 것이지 예? 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그거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9장 4제를 보면 그들의 제물은 제물은 예곡하는 자의 뜻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뜻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요하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 자기 먹기에만 소용되지 그것은 저주받은 인간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이 주구상에 특별한 민족으로 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 땅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내려가서 처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대접을 잘 바꿔서라는데 얼마 후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서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 다른 민족이 유대인들이 막 숫자가 많아지거든 그럼 갑자기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곳곳은 비둔과 라움 세스라 샀고 에지프트에 피라미터를 만들 때 누가 만드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라빈 수상이 에지프트하고 평화회담을 하면서 에지프트에 내려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문에 나왔어요. 여보세요. 당신들 이 피라미터 누가 만드는지 알아?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400년 동안 종로를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에요. 라빈 총리가 그 말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사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성전 지을 때도 돌을 전부 돌로 지었거든요. 돌을 다 깎아가지고 말이죠. 예. 성전 찍을 때는 망치 소리 안 난다. 하나 안 난다. 딱 귀국마차가 착착착착착 연결시켜만 돼 있어요. 돌 쌓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쫓게 당기면서도 그들이 돌 쌓는 기술자로 뽑히는 게 있어요. 돌 쌓는 기술자로 뽑히는 게 있어요. 돌 쌓는 기술자로 세계 곳곳에 당기면서 지하 운동을 했어요. 그게 프리메이션 비밀 결사단이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셨죠. 프리라는 말은 자유. 메이션라는 말은 석궁이에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돌 쌓는 기술 돌 쌓는 이런 석궁들이 지하 조직을 만든 것이 그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프리메이션 비밀 결사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아세요? 그들은 이제 세계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계를 만들려고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프리메이션 비밀 결사단 일루미나티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비밀 조직이요. 그게 석궁들이 당기면서 돌 쌓는 기술 당기면서 지하 조직을 만든 거예요. 하여튼 그들이 에지프트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하면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도 못하고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바로왕을 숨기고 거기는 안식도 없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400년 400년 라는 것은 살아는 숫자는 세상 숫자고 고생 숫자입니다. 예 예 그걸 뭘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기중한 존재지만 존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 그때부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세상 죄의 종로를 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대신에 마귀를 숨기고 죄의 종로를 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로를 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도 없고 안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참하게 사는 그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겠어요? 예 애굽에다 열 가지 쟁을 이루고 거기서 끌어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국기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육지간씩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고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보내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를 끌고 또 따라와요. 쉽게라는 영화에 보면 있죠. 응? 홍해가 하나님께서 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통과했는데 애굽 군대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다가 다 빠죽었죠. 지금 홍해 그 바다 속에 그 애굽 그 마차 바퀴들이 지금 뒹굴고 있어요. 그 안에 왜 홍해냐 하면 뚫 붉은 산호가 있어요. 지금도 붉은 산호가 있고 마차 바퀴들이 발견되었어요. 제 컴퓨터도 있어요. 그게 그게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40년 신하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난 땅은 영원한 천국의 무형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는 모세라는 뜻은 건진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무형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군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조내가지고 모세가 저 가난 땅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권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형이에요. 모형. 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죠. 자세한 것은요. 그 추리국기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음 추리국기 4장 23절에 음 내가 네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왕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 내 아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예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깐 요하라는 신이 있어. 못 보내. 섬기려면 이 나라에 신이 있으니까 섬겨. 못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섬기게 하여도 너희가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을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여도 놓기를 거절하니깐 내가 네 아들을 네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출입기 11장 5절에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몇 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붙잡고 안 낳아주니깐요. 마지막에 재앙을 내는 이제 장자 죽는 재앙이요.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까지 십년은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여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서 장자가 무슨 죄요? 장자만 죽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자입니다. 아세요? 상속자요. 예굽은 세상을 가르쳐요. 예굽왕은 세상의 인근 마귀를 가르쳐요. 예굽의 장자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라고 만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주시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숨기고 이스라엘 형들이 하나님 성경인 대신에 바로왕 성경인 마귀를 숨기고 예굽의 장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자기의 기업인 줄 알아요. 자기 상속인 줄 알아요. 세상에다 말뚝을 걸어놓고 박아놓고 거기서 오래오래 모든 걸 누릴 줄 알아요. 그 생각이 예굽의 장자예요. 예굽은 제약 세상을 안 칩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든 농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잘못을 잘 사느냐 세상이 세상의 상속자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예굽의 장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조건이에요. 그거 아세요? 예 도덕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착하게 사느냐 그건 둘째고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숨기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땅에다 소망을 엉그럽고 사는 것이 예굽의 장자예요. 예 그것은 예굽의 바로왕을 숨기듯이 사실상 마귀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봄 24장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해서 멸하이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방주가 다 준비되고 방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방주에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다 멸망했다. 아니 누구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안 해요.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 가고 집 짓고 심고 뭐 그게 죄요.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제가 성경 쓰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속에 먹고 싸우고 도입질하고 사기 치고 가늠죄 짓고 죽이고 뺏어먹고 하다가 다 죽었다 그래야 될 텐데 그죠? 그런 죄는 한 마디도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 옳지 땅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땅에 소망을 그놓고 사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떠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그하라는 자들이 화했을 지죠. 그들이 집이 화롭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그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예. 지금부터 2700년의 이사야 에서예요. 5절에 5장에 가옥을 가옥 집을 짓고 전투에 전투를 빈틈이 없더라고 이 땅에 홀로 가는 이 땅에 홀로 오래 오래 살라고 하는 이 땅이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 땅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의 잠깐 과정이에요. 나 내가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룻밤 자는 여인숙이든지 호텔이든지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인데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홀로 그 아래는 자예요. 화실진진 이랬어요. 과학이 허다한 과학이에요. 야, 호할할지라도 그게 없는 그 아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보면은요. 세상이 곧 끝날이 올 것 같은데 막 세상은 몇 천이 살 것처럼 고층 빌딩을 만들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대단한 거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갖추고 비파와 수금을 갖추고 노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피를 해서 인간의 죄를 대수하는 일을 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구원 받기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젊은 것 자세인가 그게 애국의 장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마지막에 전부 애국 장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출입기 12장 5절에 하나님이 이제 애국에다 재앙을 내렸는데요 장장 죽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어린 양을 취하라 일련된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나오는 날이 정월이에요 정월 14일까지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먼저 대문에다가요 대문 이렇게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우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임방에 우에 자우 설주에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이나 염소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어떻게 먹냐 하면은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왜 그러냐 이제 애국에서는 마지막 날이에요 날만 새면 지긋지긋한 400년 동안 종돌하는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차비를 하는 거예요 애국의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날 그리고 이제 그 날만 새면은 애국을 떠나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그 하느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철국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그 아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야 맨하지 않으리라 하느님이 애국을 칠 때에 피가 너희의 그 아는 집에 있어서 표지게 될지라 피를 대문에다 바른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집집마다 이 집에도 죽이고 저 집에도 죽이고 이 집에 가보니까 피가 발려 있거든요 여기는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네 피를 볼 때에 넘어가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야 맨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날을 6월절에 6월절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인방에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막 즐겁게 여보세요 이집에 장자 없어요 아 있지요 아 여기 지금 집집마다 지금 장자가 죽어서 비명소리가 안 들려요 옆집에서 뒷집에서 으아악 으아악 통곡 소리가 집집마다 막 하늘 찌릅니다 진짜 온 땅에 호곡이 있어요 이 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이 집의 장자 죽을 줄 알아요? 하이 무슨 말씀 안 죽어요 우리는 혹시 죽을 줄 알아요? 안 죽는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거든요 발라도 죽을 줄 알아요? 하이고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에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피는 그 집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고 그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넘어간다는 그 말씀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확신과 평화를 줘요 피를 바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피를 보신다 넘어가요 장자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장자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6월절 여기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집안에 이제 이 아침까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어요 피가 발린 예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려야 멸하지 않으리라 어떤 집은 아, 우리는 징그럽게 피를 바르지 말고 꽃으로 꾸미자 가지고 막 꽃을 사가지고 막 대문에다가 막 멋지게 꾸며놨다고 합시다 그 집에 어떻게 하나님 넘어갔을까요 죽었을까요 장자가 예? 꽃이 보기 좋잖아요? 아니에요 꽃을 보는 어떤 아, 우리는 보석 꿈이자 집에서 막 있는 대로 막 보석 좋은 거 막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대문에다 주릉주릉 달았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니 보석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 보석 볼 때 넘어간다고 안 했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이 집안에서는 피가 안 보여요 피는 하나님 보시려고 바라라 그랬죠 너희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안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약속대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날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갔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 40년은 교회 생활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는데 최고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대에 나오는 전날 밤에 장자 죽는 지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는 8월 15일날 해방 광복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대로 이러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6월절 진짜 6월절은 6월절은 예수님의 6월절 양이거든요 예수님의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6월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이제 죽으시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 앞에 잔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건 온 세상들이 지은 죄와 심판의 잔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심판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만 하면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의 잔이에요 예수님 앞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하기도 하고 목마리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매를 맞으면 아프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것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자 잔이 이놈이 있는데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걸 마시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요 나의 원은 지나가는데 아버지의 원은 그 마시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면은 누가 마셔야 되느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와 진노와 심판의 잔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마시고 예수님이 대신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6월질량이 죽어서 심판이 지나가듯이 예수님의 6월질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6월질량 예수님은 우리의 6월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6월질량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요 내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가리라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해서 내가 받을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피를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6월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6월질량으로서 어린양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도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요 어린양을 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마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양의 어린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는 세상 모든 사람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사실을 알든 모든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에이 믿는 사람 죄만 지고 가죠 그런 말 없어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다 안 믿는 사람이지 온 세상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온 세상죄 담당한 어린양은 온 세상죄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온 세상죄를 죽으신 어린양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 마태국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어찌하여 버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을 죄인이 아니에요 버림받을 죄인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은 자기 독신자를 버렸어요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버렸어요 옛날에 임금 앞에 큰 죄를 지으면 임금이 그 사람 죽으라고 사약을 내리죠 그쵸? 우리가 옛날 사약을 보면 있죠 그러면 이제 한때는 중신이었는데 임금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사약을 내려서 죽어가면서도 임금을 행해서 큰 죄를 해야 되죠 만세술을 하고 없어서 그러고 이제 이 독배를 마시고요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임금을 행해서 딱 절을 하고 일어나서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위아들이 쫓아와서 그걸 다 마셨어요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어? 다 마시고 없네? 죽었어요 대신 큰일났네요 신하가 쫓아갔어요 임금님한테 임금은 자기가 사약을 내리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때는 중신이었는데 아이고 쫓아오니까 이제 죽었겠지 어떻게 됐어? 임금님 큰일났습니다 왜? 그 분께서 임금님을 행해서 철을 하시고 이제 그 사약을 마시려고 일어서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지 그 아들이 쫓아와서요 그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금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 죽었다 말이지 예 죽었습니다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아들이 대전 죽었으니까 안 죽어도 된다 그럴 수 있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우리 죄를 상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요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었습니다 예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찔리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혔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해서 우리가 때리면 그냥 우리는 지옥으로 때렸는데 우리에게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내릴 채찍을 죄 없는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안 받게 됐다 나음을 받았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히브리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렸지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속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되거든 단번에 하늘 성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요 다 이뤘다 그러죠 다 이뤘다 히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기를 켜는 일 다 했어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누구 죄를? 여기 나의 죄 네 주의 보혈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면 사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해 나았으니까 오라 오란 말은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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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져올 수 있겠고 아벨은 양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바쳤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 어린 양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을 잡아챘어요 예 6월절 양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네 죄를 속죄함, 영원한 속죄함 영혼의 사이에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혼과 영혼 사이에 막간의 인간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 죄도 사였고 예수님 오신 이후 세상 끝날까지 다 사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이미 사였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이나 송아지 잡아채서 산 건 사해 주실 걸 믿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속옵해서 그들께 죄까지 사해 줬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앞으로 지은 죄까지 사였어요 앞으로 죄 줘도 좋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혹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죄까지 사였어요 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남김없이 다 사였어요 우리 죄보다도 주님의 공론은 더 커요 우리 죄를 씻고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죄까지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죄까지 다 사였어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죄를 다 사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우리만 위하여야 할 뿐 아니오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응 아벨이 양을 잡아 제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으셨어요 네 우리만 위할 뿐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 안 믿는 사람 죄까지 다 한 사람도 빠지없이 다 사였어요 세상 죄를 다 지우고 갔어요 영원히 지우고 갔어요 예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몰라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응? 8월 15일 일본 천왕에 항복해가지고 우리 해방 됐잖아요 막 만세 만세 부르는데 응? 저 어떤 데서는 그렇대요 시골에서 아 만세 부르지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 응? 막 만세 부르는데 막 3일 뒤에 그래서 막 만세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데 사람 나가서 그랬대요 아직 순사 안 왔느냐고 여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순사가 여와요 독립했다니깐 천왕이 항복했다니깐 여기 시골이라서 아직 순사 안 와서 그렇지 좀 있으면 온다 대문 잠가고 발바 떨고 있어요 그래도 해방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집구석만 해방 안 됐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죄가 언젠데 며칠 후에 있다가 아직도 순사 안 왔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때서 만세 그랬대요 온 세상 죄를 다 사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아 주님이 내 죄도 내 죄도 온 세상 죄도 다 사했구나 내 죄만 아니라 온 세상 죄 안 믿는 사람 죄까지 다 사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오 왜? 주님이 심판받았으면 내가 심판 안 받아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등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좀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합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등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 주의 등 뒤가 돼요 안 본인대로 던지 주의 등 뒤로 던졌습니다 또 10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동쪽하고 서쪽하고 끝이 없잖아 동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걱정할까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멀리 옮겼어요 그래도 또 걱정할까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미가세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극리를 이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이기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발로 밟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다 어떤 사람이에요 크루즈슨 타고 태필이나 한복판에 사람들을 바퍼내어 모아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보이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얼만지 알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엄청 막 놀라운 겁니다 이러다가 또로 구부려서 퐁당 빠졌어요 선장 스톱! 내 다이아몬드 빠졌다 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 예?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걱정할까 봐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하시네요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던졌는데 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다가 뭐하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철저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복의 때가 끝났고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는데 복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갑자기 종신형 받은 사람 아니면 사형수 석바 모든 죄를 인하여 여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배나 10억 빚었으면 20억 갚았고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았고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론은 더 커요 영혼이 영혼이 씹고도 남아요 배나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은 하나님 배나 갚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신 안 갚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흐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자니 하이라 나 곧 나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위하여 네 흐물을 도말하는 거야 네 죄를 기억자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네 죄에서 한다는 말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왜? 이런 내가 컴퓨터를 샀어요 쓰다가 고장 나면 고쳐요 왜? 나를 위해서 전부는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전에 도말이라는 걸 싹 지어서 없애버리던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네 죄를 기억지 않냐 하리라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되라 우리가 천국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십니까? 더 많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네 하나님은 자기 영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늘 구수가 있습니다 자 빽빽한 구름이 가로막힌 것처럼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배가 있습니다 사람께 잘못해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네 안개가 끼운 것처럼 했는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다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준 자는 말이 아니요 다 지옥 없애버렸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구속이라면 대신 갚아서 없앴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어떤 택시 운전사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 구원받았대요 이 말씀을 듣다가 택시 운전하고 가는데 막 안개가 차옥 끼었는데 길이 잘 안보이가 이랬는데 갑자기 싹 사라졌대요 예? 이 성경 듣다가 아!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주님이 내 절에 사했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리라도 깨달으면 돼요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어떤 집에서요 남편이 뭐 노래를 불렀다던가요 무슨 노래들아 노래를 부르다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슴 받기를 원하네 부엌에서 이제 부인은 밥 짓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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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으로다가 가사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뭔데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슴 받기를 원하네 그 다음에 뭐요 그걸 모르니까 구원 못 받단 말이요 부인은 구원받는데 남편은 구원받는데 아무리 해도 못 깨닫거든 뭔데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 그구나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 부르다가 깨달았대요 그래도 깨달으면 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슴 받기를 원하네 제 시슴 받기를 원하네 제 시슴 받기 원하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다가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잖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스가리아 3장 구절에 오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루에 제약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꽉 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모든 죄악을 하루에 영원히 제했어요 확실하지요?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경 몇 구질만 더 보고요 에베소스 1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야마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얼마든지 주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야마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제사함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언제까지? 그게 중요해요 조금 삼받은 건 구원이 안 돼요 영원한 속죄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영원히 영원히 싣고 돈 남아요 제삼을 받았으니 그렇죠? 또 에베소스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는 거쳐주는 거라겠죠 이 은혜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최고 은혜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싣고 있는 게 최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아보는 있죠 좋은 선물 받을 때 돈 좀 주고 받아요 그저 받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값은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은혜란 말과 선물인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값은 하나님이 다 지불했고 우리가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는 것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죠 예를 들면 외국에서 좋은 선물이 왔어요 친구분이 좋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 좋은 거라서 우체국에 왔으니까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그런데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 얼마 동안 안 찾아오면 수치 거부 그리고 돌아가요 선물을 보냈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 선물 준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받기 싫으면 관두세요 네 이제 멸망하는 사람은요 이 선물을 안 받으니까 멸망해요 아세요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해요 간단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갑니다 뭘 해서 받으면 자랑할 거 있죠 나는 기도 마해서 구원받았다든지 뭐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다든지 그런 거 한 사람도 없어요 공로 없이 아무 값도 없이 그래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여 자랑할 것은 십자가 밖에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뿐이로다 또 요한복음 5장 24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른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심판 받았는데 내가 왜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나서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이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저, 죄 딱 파가죠? 죄 많죠? 예? 죄가 도말했다는 건 왜 싹 지웠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웠어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더니 연생님이 학생들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지요 한 학생이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거 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세요 없잖아요 보여요 재미있다 또 한 번 해줘 예수님의 피로 싹 지어버렸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지어버렸어요 귀엽지 않아요 도말했다 도말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히 죄를 단번에 부활하시고 성취해 하나님 앞에 계세요 예? 들어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 알라 도리를 학교에 댕겼네 박사학위 받았나 결혼했네 알라 낳았네요 어른들 노인이 이거 무덤 비슷같은데 일평생 일생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 영원한 속죄 그렇죠? 이게 오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였어요 확실해요? 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럼 영원히 죄를 사여주신 거 마음에 믿으신 분은 손 들어봐요 아멘 할렐루야 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 안 믿어지는 분은요 상담 받으시면 돼요 상담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이거 안 믿어지면 진짜 큰일인데요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상담 받으시고 이번에 말씀 또 들으려면 인터넷에 다시 들으면 돼요 뭐라든지 또 우리 전도인실의 목사님들이 39분이요 저까지 상담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주일인데 11시에 모입니다 저녁 집회는 오늘 끝났고 내일은 11시에 모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을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내일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의아이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아직 의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붙들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주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